아깐 이상한 생각까지 들더라. 어떤 생각이요? 화목한 가족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불청객. 너랑 내가 그 꼴인 것 같더라고. 어머니 다음 주에 법원 간다고 했죠? 응. 그거 그만둬주세요. 그만두라니? 저 최시우로 살 겁니다. 안시우가 아닌 최시우가 현강을 쥐고 흔들 겁니다. 안씨 집안의 흔적 전부 지워버릴 거예요. 시우야. 제가 경험권을 물려받게 되면 현강이란 이름부터 바꿔야겠어요. 어때요? 저 생각이. 그냥 날씨가 몇 개가 안 됐어요. 네. 너랑